둘, 셋! 안녕하세요! 에비투메이저입니다! 2024년 갑진년! 드디어 청룡의 해가 밝았습니다! 지난 2023년에는 저희 에비투메이저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수 있어서 정말 뜻깊은 한 해였는데요. 올 한 해는 여러분들에게 더 많은 무대와 다양한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청룡의 힘을 받아서 이루고 싶은 꿈 꼭 이루시도록 힘차게 나아가시고 그리고 도망하시는 모든 일, 모두 잘 풀리시길 저희가 응원 드릴게요. 그리고 저희 에비투메이저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립니다. 네, 그럼 지금까지 에비투메이저였습니다!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!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! 휴일! 휴일! 휴일!